아 사표 써 사표 사또도 못해먹겠네 옛날 조선시대 의성지방의 수령으로 이익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현명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현명한 판단으로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이익절은 고울에서 잔치를 벌이고 여러 관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화창한 날씨였지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강한 바람이 불어 지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척 놀랐으나 이익절은 단번에 술자리를 접고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한 관리가 따라가 물었습니다 아이씨 사또 갑자기 술자리를 그만두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익절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바람을 보아하니 올해 농사가 좋지 않을 것 같네 내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을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야 그렇게 이익절은 곧바로 관청으로 돌아가서 상관인 순찰사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는 남창의 돈 5천량을 빌려서 곡물을 구입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순찰사는 그의 요청을 허락했고 당시 대풍년이 들어 곡물 가격이 매우 저렴했던 덕에 이익절은 싼 값에 많은 보리를 사드릴 수 있었고 각 마을 창고에 그것들을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관리들은 그의 행동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많은 보리들을 대체 뭘 하려고 저러시는 거야? 그러게 사또가 갑자기 왜 저러시지? 저 정도면 온 마을 사람들이 반 년은 먹고도 남을 양이 아닌가? 모르겠네, 모르겠어, 넨들 알 수 있나? 그러나 그런 관리들의 생각은 곧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이익절의 예견대로 영남 지역에 극심한 서리가 내려 초목이 시들고 추수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농사가 몽땅 망하면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고 그 지역 백성들은 먹을 곡식이 없어지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고에는 이익저가 미리 사둔 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익저는 그 보리를 구율미로 사용하여 흉작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리값이 많이 올랐기에 남은 일부 보리만을 팔아서 남창에서 빌린 5천량의 돈을 갚을 수 있었고 또한 그러고도 또 보리가 남아서 더 많은 돈을 벌어 마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사또께서 예지력이 있으신가 봐 바람을 보고 흉년이 올 것을 아셨다는데 이야 신통하구나 신통해 우리가 복받았구만 복받았어 아이고 거의 뭐 제갈공명이 아닌가 백성들과 그와 함께 일하는 관리들은 그의 지혜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익저를 두고 바람을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이익저의 관직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성지방의 임기를 마치고 다른 고울로 옮겨갔고 그 뒤 조현명이라는 사람이 이익저의 상관인 순차회사로 부임했습니다 이익저는 곡물을 보러 순차회사를 아련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워낙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이익저는 피곤한 몸에 신경을 쓰지 못한 채 헝클어진 머리가 망건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로 순찰사 앞에 나아갔습니다 순찰사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 이익저가 물러난 뒤에 순찰사는 아래 관리들에게 불쾌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아 참나 수령이란 자가 어찌 저리 태만하게 용모를 단정하지 않고 나를 아련하는가 참으로 못났구만 못났어 그런데 그 아래 관리 중에는 이익저와 친한 사람이 있었고 그는 이익저에게 바로 순찰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익저는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며 다시 순찰사에게 나아갔습니다 순찰사 대감 저의 불찰로 인하여 제 용모를 단정하게 하지 못하고 상관을 베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관리로서의 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몸이니 공직해서 그만 물러나겠습니다 저와 같은 이는 백성들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순찰사는 이를 듣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 그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소 그것은 예의상의 작은 문제일 뿐이오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소이다 그냥 이번 일은 흘러가게 두고 직무를 계속 이어나가시오 하지만 이익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급 관리로서 상관에게 예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백성들을 다스릴 자격은 없습니다 순찰사는 이익저를 계속 만류했지만 이익저는 자신의 갓과 도포를 벗고 순찰사 앞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할 말이 더 있습니다 순찰사 나리 나리와 저의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만약 나리가 제 아버지를 기억을 하셨다면 저를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순찰사는 그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끼리는 서로 절친한 사이인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생각 없이 험담을 뱉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못난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존경받는 수령이었고 훌륭한 관리였는데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인해 그가 스스로 물러나려는 마음을 먹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순찰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순찰사는 깊은 후회를 느끼며 이익절을 다시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이보시오 공 내가 잘못했소이다 부디 사직하지 마시고 백성들을 위해 계속 일해 주시오 그대가 사직했다는 말에 그대 마을 백성들이 나한테까지 와서 그걸 취소해 달라고 청을 넣고 있소이다 이보시오 다시 좀 생각해 보시오 그러나 이익절은 주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상관 앞에서 복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뒤이어 상관을 꾸짖기까지 하였습니다 상관을 꾸짖는 하급 관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익전은 끝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관직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순찰사 조현명은 그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였습니다 4시가 제일 잘나가 지금의 안산시 초지동에는 둔뱀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둔뱀이는 안산 제1의 포구이자 군사적 요새지로서 원포, 원당포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는 고려시대부터 둔전병 즉 군사상 요충지에 농사를 짓는 군사들이 붙이는 논뱀이가 있었기 때문에 둔뱀이 라고 불렀다 합니다 이 둔뱀이에는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둔뱀이에서 배를 부리며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배는 작지 않았습니다 80여 명이나 되는 어부가 함께 타는 배였고 식수와 식량을 두 달 지나 실어 바다로 나가 고기잡이를 하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선달이 배를 운영하는 데에 뒷돈을 대주는 전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고종 때의 대전내시인 문내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달이 고기잡이를 나가려 준비를 하던 중에 동산골에 사는 윤판서가 배놀이를 가자는 명을 내렸습니다 윤판서의 명령이 워낙 지엄한지라 김선달은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배도 준비하고 그물도 쳐야 할 때인데 배놀이 명령을 받다니 김선달의 표정이 한층 어두워지며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문내시가 한양에서 내려왔습니다 문내시는 둔뱀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오짐이 고개에 올라 자신이 뒷돈을 대고 있는 김선달의 배를 보았습니다 내일 나간다더니 키가 하나밖에 꽂혀있질 않구만 어째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문내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궁금한 표정으로 김선달을 찾았습니다 김선달은 문내실을 보자마자 다급히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전주 어르신 오셨구만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상납금을 맞추기가 힘들듯 합니다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뭔 일이 있는가? 그것이 저 동산골 윤판석께서 배놀이를 가자고 하셔서 그것도 저희 배로 말이죠 그래서 고기잡이는 아예 준비도 못하고 있습니다 뱃고사도 못 지내고 말입니다 문내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썹을 지켜세웠습니다 아니 고기잡이 나가는 배를 잡고 배놀이를 하자고? 윤판석 이 작자가 이런 엉뚱한 짓을 하다니 그는 이내 성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윤판석을 이리로 오라고 하라 윤판석은 문내시의 부름을 받고 어쩔 줄을 몰라하며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앞에 온 윤판석을 보자 문내시는 눈을 부릅뜨고 그를 쏘아 보았습니다 대감 고기잡이 배를 붙잡고 선유라니 이게 무슨 말이오 나라에 고기를 받쳐야 할 배를 잡고 놀자니 이게 제정신이오 그러자 윤판석은 움찔하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조정에서의 관직의 서열을 놓고 본다면 내시가 판서에 비할 바가 못되었습니다 하지만 문내시는 임금님의 상투를 틀어주는 대전내시였으며 그의 말 한마디에 조정의 중대사가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판서라도 그의 말에는 함부로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판석은 즉시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구만 잘못했네 잘못했어 그제야 문내시는 돌아서서 김선달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 어서 백고사를 지내고 출항 준비를 하게나 어서 김선달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유 예 그리 하겠습니다요 김선달은 즉시 출항 준비를 서둘러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김선달의 배는 연평도에서 고기잡이를 마치고 충청도 안흥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물목이 좋은 관장목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어부들은 안산에서 온 어부들이 자신들의 좋은 물목을 뺏었다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안산 사람들에게 물목을 다 뺏겨서 우리의 고기를 못 잡고 있지 않소? 안흥 지역의 어부들은 관찰사에게 이를 고했습니다 결국 김선달과 둔뱀이의 어부들은 관하로 끌려가서 고기를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곤장으로 볼기까지 맞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김선달은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이놈들 나에게 뒷돈을 대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 까무러칠 것이다 두고 보자 김선달은 이 소식을 문내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문내시는 곧바로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충청도니 경기도니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온당치 않사옵니다 부디 바다의 고기를 어부들이 공평히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임금은 이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맞다 그렇지 바다의 고기를 차별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아 어부들에게 차별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둔배미의 어부들에게는 특별히 나라 참물서 길을 내려주어서 임금에게 고기를 진상하는 배로 삼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김선달의 배는 나라 참물서라는 길을 받았고 더는 안흥의 어부들이 감히 고기를 빼앗거나 관하에 가서 볼기를 맡는 일도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임금의 옆에서 내시들이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새댁의 지혜 가문의 재산을 지키다 하늘이 마치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듯 하구나 이게 무슨 갑작스러운 변고란 말인가 어찌 아버지께서 정생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정생은 마치 운명의 장난이라도 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극한의 기쁨과 극한의 슬픔을 동시에 맛볼 수 있을까 자신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생은 정생은 한양에서도 내로라 하는 부자 정지인사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정지인사의 그에 부친 정지인사는 전실소생의 외아들 정생과 후치로 들인 양씨와 함께 한평생을 살아오며 재산을 쌓고 가문을 번성시켰습니다 50평생을 한양 제1의 갑부로 안락하게 지내던 그에게도 어김없이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지인사의 자랑스러운 외아들 정생을 시흥 땅에 사는 이진사의 딸에게 장가를 보내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새도 없이 정지인사는 그날 밤 도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왜 정생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 환하게 웃던 부친이 한순간에 그리 떠나버리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운명은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새신랑 정생은 아내의 손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채 급보를 받고 황망히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래만을 지냈을 뿐 첫날밤조차 누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형제도 없고 모든 장례 절차와 준비는 오로지 외아들인 그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정생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정생은 부친의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장이 내려앉은 듯 불안감에 시달리며 그는 부친을 모실 묘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정지인사는 한동안 건강을 유지해 왔기에 묘자리를 미리 준비해둘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 어찌한단 말인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가시다니 하여 묘자리조차 미리 봐두지 못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가 정생은 정생은 고개를 떨군 채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묻고 수소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행히도 처갓집 뒤에 있는 산에 마땅한 묘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잘 아는 직관을 데리고 홀례식을 겨우 반나절 치른 시흥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정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몰아 묘자리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마침 처갓집이 있고 그 묘자리가 처갓집에 산이니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지라 처갓집에 들렀습니다 장인되는 이진사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고 장모만이 외동딸인 정생의 부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정생이 초래만 치르고 신방도 차리지 못한 채 황급히 떠났었지만 다시 뜻밖에도 돌아오게 되니 상재가 된 신랑이라 해도 장모에게는 그저 반가운 사위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이게 웬일인가 장모는 깜짝 놀라며 정생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딸의 방으로 정생을 이끌었습니다 참 몰려왔습니다 상주로서의 비통함과 이제 막 새 신부를 맞이한 설렘이 뒤섞여서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모는 장모는 그를 지켜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린 상주가 너무 애통해 몸까지 상하면 망자에게 풀이가 되느니라 잘 먹고 몸을 자중해야 한다네 장모는 그렇게 정생을 위로하며 점심상을 차려주고 술상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생은 술잔을 받아들며 새 신부를 향해 조심스럽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로 말없이 앉아있었지만 정생은 그 모습에서 여전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정생은 처갓집 산에 묘를 쓸어왔다는 얘기를 슬며시 장모에게 꺼냈고 장모는 그것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배도 부르고 술기운도 오르자 정생은 그제야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일어나려던 참이었지만 장모는 그를 붙들었습니다 좀 더 쉬었다 가게 아직 일찍이지 않은가 장모는 그렇게 말하고는 일부러 피하듯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 덩그러니 신랑과 신부만 방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정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주로서의 책무가 있음을 알지만 눈앞에 새신부를 마주하니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상주라 하더라도 새색실을 눈앞에 두고 있자니 차분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침 이슬을 머금은 한바꼬처럼 눈부셨고 우아한 자태가 정생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놀라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정생은 슬그머니 몸을 떼며 온 내무새를 고쳤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소 그는 간신히 말을 꺼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묘자리를 보러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주섬주섬 옷을 정돈한 정생은 묘자리를 확인하러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후에는 곧바로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생은 장례식 날이 되어 다시 처갓집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길에서 누군가가 그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돌아보니 새신부 새댁이 헐레벌떡 그를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오 정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댁은 숨을 고르더니 당당한 자세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내 몸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문서를 써주세요 그 말에 정생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 서있던 수많은 회장군들 즉 정진사의 장례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는데 새댁 이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당당히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그게 무슨 말이오 정생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눈치를 챘는지 모든 이목이 집중이 되었고 그를 향한 수근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서요 어서 써주세요 새댁 이씨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문서를 말하는 게요 그 실성한 사람처럼 왜 이러시오 정생은 이마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새댁 이씨는 차분하지만 강단있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실성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나치는 거예요 아무튼 써주세요 정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써달라는 거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요 새댁 이씨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친산일로 처갓집에 들르셨을 때 대낮에 저와 함께 한 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몸을 섞었다는 말을 써달란 말이에요 정생은 더욱 당황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이 이 사람이 여보 당신은 내 아내요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망신시키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쓰라는 거요 이런 게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이요 부끄럽지도 않소 그러나 새댁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훗날 당신이 왜 그런 문서를 써야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연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니 제발 써주세요 채소 정생은 무척 난감했습니다 회장 군들이 그를 쳐다보며 점점 더 수근거리는 소리가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의 웃음과 숙덕거림이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정생은 결국 체념한 듯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에라 미친 척하고 한 장 써주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군 어차피 사실이긴 하니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생은 나무 그늘에 구부리고 앉아 새댁 이씨가 요구하는 내용을 차분히 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증서 한 장을 써서 그녀에게 건네자 구경꾼들은 그 꼴을 보고 더욱 큰 소리로 웃고 또 수근거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생은 고개를 떨군 채 땀을 닦아내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새댁 이씨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장꾼들 사이를 헤쳐 나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근에는 아주 큰 이야깃거리가 생겼고 모든 회장꾼들이 그 일화를 전하며 야단 법석을 떨어댔습니다 어쨌든 장례를 마친 후에 상주였던 정생은 한양으로 돌아갔고 새댁 이씨는 친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신부의 집에서 신랑 정생을 다시 맞아들여 신방을 꾸미고 그 뒤에는 신부가 정식으로 신랑 집에 입주를 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웬일일까요? 정생이 묘를 쓰고 한양으로 돌아간 지 불과 7일 만에 또다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생 새 신랑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었다는 전갈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새댁 이씨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애통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새댁 이씨는 그러한 변고가 올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던 듯이 울고 불고 굳이 소란을 피우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애통한 마음을 다잡아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생의 장례가 끝난 후에 새댁 이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죽어도 정씨 가문의 귀신이 되겠습니다 새댁 이씨는 그렇게 시댁에 전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절대로 내 집 문전에는 발도 드릴 수 없다 시아버지의 장례식 날 신랑을 망신시킨 정신나간 여인 그것도 정생의 친모가 아닌 개모에게 그 새댁 이씨는 달갑게 여겨질 리가 없었습니다 혼인 절차는 밟았지만 신방도 꾸미지 못하고 홀로 된 새댁을 시댁에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시댁의 냉대에도 동요하지 않고 그저 차분히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이씨는 시댁의 거절에 더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정씨 가문의 귀신이 될 것이다 그녀는 그 결심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남편의 명복을 빌며 기도했습니다 봄바람과 가을비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그 이듬의 봄 이씨는 옥동자 즉 유복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이씨의 선견 지명이 그 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정생이 묘짜리 문제로 처갓집에 들려 새댁이었던 이씨와 서로 만나던 와중에 그녀와 몸을 섞고 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정생에게서 받아두지 않았더라면 또 그러한 사실을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 소문이 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태어난 이 아이가 정생의 유복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도리가 없이 멀쩡한 아들에게 불의의 사생자라는 누명을 씌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이 씨가 새신랑이었던 정생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미리 알았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상주가 된 몸으로 벌건 대낮에 욕정을 참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중정이 허한 사람이라 여긴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아버지가 급사를 하였으니 그 여화가 아들에게도 미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정생에게 그 중요한 문서를 받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한양갑부 정진사 집에 유산을 물려받을 아이로구만 정말 정진사의 혈속은 그럼 그 아이밖에 없는 건가 그런데 왜 정진사 집에는 기별을 하지 않는 겐가 그러게 말이야 어서 그 집안에 정당한 후계자가 태어났음을 알려야 될 텐데 그러게 정진사 집에는 죽은 정진사의 미망인 혼자 있잖아 그녀가 그 엄청난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할 텐데 말이야 어서 바삐 그 유복자가 돌아가서 그 집 재산을 물려받아야지 그래야 맞는 일이지 동네 사람들은 유복자가 태어나자 모두 자기 일처럼 떠들어 대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모두가 이 씨가 받아 두었던 유복 문서에 대한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씨는 유복자가 태어난 사실을 시댁에 기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너 건너 시댁에서 어떻게 먼저 그 소식을 듣고 계모 양씨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초래만 지내고 돌아온 신랑이 어떻게 아이를 들게 했다는 건가 그러나 그러나 세대기 씨는 정생의 개모인 양씨가 어떻게 나오든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정생에게 받은 유복 문서를 증거로 삼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 없는 가엾은 아이를 키우는 데만 온 마음을 쏟으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댁인 정진사 집이 어디론가로 이사를 갔다는 소문이 전해져 왔습니다 시댁의 식구라야 유복자의 개조모인 시어머니 양씨와 종 두 명 그리고 그 집의 살림꾼 홍서방 뿐이었지만 그들은 막대한 재산과 금은 보아와 세간들을 전부 팔아치우고 야반도주하듯이 이사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곳조차 일러주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는 소식은 이씨에게는 큰 충격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시댁이 사라졌다는 그 기막힌 소식을 듣고도 어째선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정도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마음을 다잡고 여전히 모든 정성을 어린 유복자의 양육에만 쏟았습니다 그녀는 그녀는 아이에게 유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유복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다섯 살이 넘었고 어머니 이씨는 그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키웠습니다 이씨는 보통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들 유복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정성은 남다르고 또 무엇보다 그녀는 부지런한 성격이었습니다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별을 이고 나가 달을 이고 돌아온다 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나날을 논과 밭에서 보내며 또 그 시간들을 유복의 양육에 바쳤습니다 유복을 돌보면서도 농사일은 혼자서 독담하였습니다 아들은 논뚜렁 밭뚜렁에 데리고 다니며 책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씨는 아들의 글방에만 맡겨두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밭으로 나가기 전에 직접 책을 들고 아들과 함께 글방선생의 집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글자를 익혀보자 이씨가 책을 펴들고 아들 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글방선생이 한 장씩 글을 가르쳐주면 이씨도 이씨도 그 곁에서 아들과 함께 배우다시피 하였습니다 낮에는 모자가 그 책을 들고 밭으로 나가 일을 하며 아들은 복습을 하고 어머니는 실물을 가리키며 그를 가르쳤습니다 하늘은 하늘은 저렇고 땅은 이렇다 이씨는 들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정성 덕분에 유복이의 공부는 글방에서 배우는 것만큼이나 성과가 컸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마을의 이야깃거리는 이씨가 박물장수 여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재우고 먹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물장수가 동네에 와서 잘 곳을 찾으면 우리집으로 보내주세요 이씨가 마을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니 왜요? 마을사람들이 궁금한 듯 되물으면 집이 조용하고 적적해서요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여 마을사람들은 이씨의 부탁에 따라 박물장수들이 오면 이씨의 집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날마다 땅거미가 지면 보따리 행상 여인들이 이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씨의 집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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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장수와 이야기하던 중에 이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지 사방 돌아다니며 장사하다 보면 별별 인심을 다 보게 됩니다 저 예산땅 노루지라는 동네에 홍진사라고 천석군이 살고 있는데 별을 천석이나 추수하면서도 더 부자가 되려고 소작인들을 아주 그냥 몹시 착취한다더군요 그런데 그 홍진사의 마누라라는 사람 성이 양씨라던데 남정네보다 더 사납다고 하더랍니다 이 씨는 양씨, 홍진사, 홍서방 하는 생각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물장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건 그 홍진사 집에 한양 비단장수 할망구가 자주 드나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마치 단짝 친구같이 늘 귓속말을 주고받으면서 재미를 본다더군요 그 할망구도 예전에 한양서 살았다는 말이 있는데 한양 말투를 쓰는 걸 보면 그 말이 맞나 봐요 이 씨는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할망구라면서 그렇게 기운이 좋은가요? 한양에서 예산까지 오가며 장사를 하다니 이 씨는 조심스럽게 슬쩍 물었습니다 어휴, 그 할망구 젊은 사람 못지않게 씩씩하다니까요 그 할망구가 이 동네에도 가끔 오지 않았나요? 그 곱슬머리에 한양 말투를 쓰는 비단장수 할망구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씨는 한순간 머리끝까지 전율이 흘렀습니다 설마 그 할망구가 양 씨가 보낸 자객이었을 줄이야 그 비단장수 할망구는 바로 설파였습니다 양 씨가 보낸 자객이었습니다 사실 양 씨는 오래전부터 정진사가 병에 걸렸을 때에도 또 정생이 병을 앓을 때에도 전혀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이미 정진사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 집 살림꾼인 홍서방과 정을 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진사가 사망하자 양 씨는 홍서방과 공모하여 정진사의 막대한 재산을 몽땅 팔아 남몰래 충청도 예산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홍서방은 홍진사로 둔갑해 그 재산을 바탕으로 큰 땅과 집을 사들여 소작인들을 착취하며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양을 떠나 시골로 몰래 숨어든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한양에서는 남들의 눈이 많아서 정식 부부로서 행세할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이 씨의 유복자가 언젠가 정 씨 가문의 유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 씨는 이 씨의 유복자를 절대로 정 씨 가문의 후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정 씨 가문의 유복자라니 그 아이만 없애면 나는 홍서방과 편히 살 수 있고 모든 재산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리하여 양 씨는 한양에서 친하게 지내던 설파에게 몰래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장사꾼이니 한양과 시흥을 자주 오가겠지 그 계집이 낳은 유복자란 아이를 어떻게든 없애주게나 일만 성사되면 백석지기 땅을 수고비로 출터이니 그러나 이 씨는 예리하고 총명했습니다 이미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물장수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후대하며 그들의 인심을 얻었고 자신의 아이를 항상 곁에 두어 안전하게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노리던 자객 설파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편 박물장수 설파는 이 씨의 집을 오가며 점점 이 씨와 유복에 대한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양 씨는 유복이가 정 씨 가문의 후사가 아니며 그래서 그를 없애야 한다고 했지만 이 씨 모자의 모습을 보고 설파는 유복이가 분명히 정 씨 가문의 혈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도리어 양 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설파는 양 씨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생의 아들 정유복이 십여 살이 된 어느 날 설파는 이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씨는 이미 설파의 속셈을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친절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보따리를 받아 선반에 얹어두고 정성껏 식사를 대접한 뒤에 두 사람은 밤이 되어 화루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이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설파는 한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씨는 굳은 얼굴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숨기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시는 이유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만은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러자 설파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그게 무슨 말인가? 응? 아잇... 그러나 이 씨는 그녀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양 씨의 부탁을 받아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라는 걸 그 말을 듣자 설파는 충격을 받아 두 손을 내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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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양 씨가 저를 시켜 그 아들을 유보기를 해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착한 어미와 아들을 함부로 해칠 수는 없었소 마침내 설파는 양 씨의 음모와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양 씨가 유보기를 죽여달라 했지만 나는... 나는 그 짓을 할 수가 없었어 이제 모든 것을 밝히겠소 이 씨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주었습니다 드디어 10년간 참아왔던 순간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양 씨와 홍서방을 관가에 고발해야겠어요 도와주실 거죠? 아휴 물론이지요 그리하여 이 씨는 설파와 함께 곧바로 충청감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양 씨와 홍서방의 간음과 재산 흥려 그리고 정진사와 정생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이 씨가 가지고 있던 유봉 문서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물이 되어 재판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설파의 증언도 결정적인 증언이 되었습니다 결국 양 씨와 홍서방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 남은 모든 재산은 정당한 후계자인 정유복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지혜로 가문의 재산을 되찾은 정유복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해서 학문의 전념에 나갔고 훗날 어진 선비로 이름을 알리며 집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씨와 아들 정유복은 돌려받은 재산과 땅을 소작인들과 시골의 빈민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곳 사람들의 삶은 한결 풍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씨와 정유복을 산 부처님처럼 여기며 두고두고 송덕하였다고 합니다 잘 자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폐 속에 가득 차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동안 오늘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더욱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자셈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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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